계속해서 이 시간 증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마켓플러스 증건부의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미샤 브랜드로 유명한 화장품 기업 에이블 CNC로 준비해봤습니다. 에이블 CNC가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중간 배당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에이블 CNC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 1,270원의 중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상장 이후의 첫 중간 배당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시가 배당률인데, 이게 10%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의 평균 시가 배당률보다 4배 가까이나 높습니다. 이 소식에... 네, 이 소식에 보니까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지금은 좀 빠졌어요. 처음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13,790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다음 달 4일인 배당 기준일까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암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배당을 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익이 늘면서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2년간 이어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노마스크 일상이 찾아오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상권의 수익성 좋은 매장을 중심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등 매장 효율화 작업도 이익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ABCNC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배당을 앞으로도 더 늘릴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ABCNC는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IMM 프라이빗 에쿠티는 매수자를 찾는 중인데, 매각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 사이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등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주인을 빨리 찾지 못해서 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사이 계속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IMM 입장에선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가 중요한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 전략적으로 제2의 선택지인 배당을 통해서 자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때마침 ABCNC의 이익이 화장품 판매 증가와 경영 효율화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 ABCNC의 배당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배당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본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샤 화장품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네, ABCNC는 수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수출 기업입니다. 해외 성과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7월이죠. ABCNC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기간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스킨케어 부문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었고요. 2분기에도 미국 시장 매출이 30%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기세를 3분기에도 이어간 겁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성장세를 기록 중이고, 3분기부터는 중국 단체 관광 허용으로 면세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플러스 증건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플러스 증건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